지난 국정감사에서 부총리께서는 본의 아니게 대주주 3억 양도세 부과 때문에 투자자들의 공적이 됐는데요. 그런데 그저께 10억 원 현재 기준 유예한다고 부총리께서 발표하셨습니다.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는 거 당연합니다. 하다못해 유튜브 광고 수입도 제대로 과세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게 정부 아닙니까? 그런데 대주주부터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를 확대하기로 법으로 정하고도 정부 이번에 후퇴했습니다. 이러면 누가 정부 정책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? 또 2023년부터 5천만 원 이상 모든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하기로 했는데요. 그때도 또 개인 투자자들이 반발하면 또다시 유예하실 겁니까? 아까 주식 양도소득세 관련해서는 저도 의견처럼 공평가세 차원에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미 2년 전에 그런 의사결정을 해서 법령 체계가 바꿔졌지만 두 가지인데요. 하나는 그때하고 달리 이번에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여러 가지 주식 시장을 여러 개인들이 기여한 바 때문에 그런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측면 하나하고요. 또 글로벌 정세와 글로벌 경제의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공평가세가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요. 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당정 청간에 이러한 내용들에서 아주 밀도 있게 협의해서 컨트롤에서 그렇게 결정이 된 것을 저도 따르는 것이 맞다고 봤습니다. 다만 2023년도에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체계는 저는 계획대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. 2023년도에 이와 같이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 종합적인 과세체계가 새로 도입되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결정한 것도 한 요인이 된다고 저는 볼 수 있겠습니다. 장기적으로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고 또 공평가세 측면에서 그러한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의견을 같이 합니다.